500m 월드컵 경기장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. 300m 월드컵 경기장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. 차의 잠시 후 6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. 잠시 후 월드컵 경기장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. 슈퍼캬들 계속 좌회전입니다. 자용도 좌회전입니다. 오.. 사이젠 신호 받았다 오.. 나 같았어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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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을 수가 없구나.. 이유로는 도전 장애는 받을 수가 없었구나 지금 딱 지키고 있구만 그것도 없군요 저기서 다리에서 나와가지고 좌회전을 붙을 수가 없네요 길이 구조적으로 붙을 수가 없어요 좌회전으로 예 아.. 하이 형 하이 형 저렴한 하이 형 저 사이젠 받을 수가 없구나 오.. 드디어 문자로 저 사이젠 받을 수가 없구나 뭐 어떻게 쓰인иров니 그냥 사진을 붙인다고 내가 바로 도전 장애는 좋지 않나 대체 중반기 고맙습니다.